오는 2050년이면 기독교인이 5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2050년에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교회 총연합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2050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6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현재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6.2%인 830만 명 수준인데 2050년에는 11.9%인 560만여 명으로 30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기독교인의 감소세는 이어져 2033년에는 800만 명 선이 무너진 797만 명이 되고 2044년에는 686만 명으로 700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감소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 현재 기독교인 중 2030세대는 26%, 4050세대는 30.4%, 60세 이상은 28.9%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는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는 전 세대 중 가장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4년 현재 2030세대의 기독교인은 21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2030년 이후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94만 명으로 1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4050세대 역시 2024년 현재 252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40%가 감소한 15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이하 어린이, 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기준 122만 명에서 2050년에는 현 수준의 50%인 7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젊은 세대 감소에 비해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4년 13%였던 70대 기독교인의 비중이 2050년에는 28.9%까지 증가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회 감소세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24년 현재 기독교인이 56만 명인데 2050년에는 4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세축에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모케데이터 연구소가 조사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연세대 통계데이터 사이언스학과의 의뢰에 나온 결과 예측입니다. 한교총과 모케데이터 연구소는 대한예수기장로의 합봉총회와 백석총회 통합총회, 기독교대양감례회 등 15개 교단의 교세 통계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측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 만 19세 이상 4,751명과 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종교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교총과 모케데이터 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해 한국교회의 제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